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싱크대 쪽으로 가니까 할아버지 임자 어딜 가시오? 어 나 싱크대 가요 왜요? 그랬더니 아 올 때 무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알았어 아 참 임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적어서 가시오 아이 이 할머니 내가 뭐 치매인 줄 아나? 그러면서 할머니 가신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뭘 가지고 오냐 할머니께서 찐 계란 삶은 계란을 갖고 오시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임자 근데 왜 소금은 안 갖고 오시오? 네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뭘요? 지금 시킨 게 아이스크림하고 우유라는 걸 잊어버리셨잖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살고 싶냐 어떻게 죽고 싶냐 그러면 나 면접이 누르고 죽고 싶어 그거 뭐냐면 치매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치매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치매 걸리지 않으면 손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손운동 하는데 손에 다 부위마다 달라 엄지는 엄지는 뭐가 좋냐면 지구력이 좋아요 엄지 자 돌려봅니다 자 엄지 지구력 그 다음 검지 집중력 집중력에 좋아요 다음 중지 기억력에 좋아요 기억력 네 돌리고 그 다음에 약지 몰입력에 좋습니다 자 몰입력 그리고 마지막에 소지라고 그러죠 소지는 순발력에 좋아요 자 준비 되셨나요?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되신 분만 꽃갈모자 머리 했습니다 네 우리 꽃갈 너무 예쁘게 드셨네요 잘 됐죠? 자 이 상태로 내려서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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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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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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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 돌려라 돌려라 proximity 돌려라 돌려라 accommodations 중지 돌려라 돌려라 충지 돌려라 기억력 좋아진다 약지 돌려라 돌려라 약지 돌려라 몰입력 좋아진다 돌려라 돌려라 소지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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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 돌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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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 돌려라 순발력 좋아진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손가락 구동을 하시면 치매 예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치매 없는 우리 대한민국 되시도록 여러분 기억력 손운동으로 치매 예방 안녕